지금 시작하는과학수 오늘은 2일간의 리더십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지만은 틸백슨입니다 안녕하세요 슈시민입니다 이 멤버들이 2일간의 리더십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1.5 완료 나는... 근데 이거 뻗어야 하는 거잖아 1은 너무 가까워 1.5는 가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잊지마! 잊지마! 너무 치카해! 좀 더 기록해지면 2.5는 있어요? 1.5 1.5 너무 먼 것 같으면 안쪽 발을 그냥 1했죠? 1.5 1.5 우리 무대가 날고 1.5 들어가 2.5 1.5 1.5 1.5 여기 가illah 뒤에 막기 막기 앞에서 막기 앞에서 근데 꽤 윽끄리 자자자자 자자자자 되게 되게 자 근데 이거 윽끄리 천천히 하고 2번이었나? 2번 1 2 3 4 1 2 2 2 2 2 2 2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존 존 아 감사합니다 Boh 예 쫄길래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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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3 3 4 가죄 ACL은 안입니다 PP 누굴 아 아 되게 오랜만에 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밤을 익혀야 되는데 즐거워 아 어느 날 내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네 동매에 아빨 찌는 아빨 輝いて And youعize Shake 생 Shake good life 실 a 5onse 마 Room 소원 egememe 이게נה 아니죠? 야, 야, 마시 미야, 이 이슈. 이거 어디있지? 야, 바이네. 머리? 띄셔 시요. 아, 담마? 응. 아, 나, 나. 이거. 우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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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새것보다 잘 보이네. 그래요? 응. 이거 어떻게 벗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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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숨 못 쉬겠다. 하, 빡세겠다, 춤 출 때.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되게 좋게 잘 만들었는데요? 아, 왜요? 근데 댄스하면 빡세잖아. 네? 아니, 이거 신축성이 좋아. 내 옷보다 신축성이 좋은데? 와아! 온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수아. 오, 마, 타이. 오, 마, 타이. 아, 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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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이번 매지컬 서커스는 저희가 일본에서부터 처음부터 다 제작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일본 스탭분들이랑 더 가까이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우리 스탭분들과 함께 우린 하나다 라는 팀 이름을 만들어줬을 때가 마지크루라는 이름이 생겼을 때 그때가 가장 추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정말 아 그 이름을 만들길 잘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이름은 제가 만들었어요 하하하하 저의 아이디어 마지크루브 하하하 마음번에 멤버 스테이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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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저기 위에도 모니터가 생겼어 우리 원래 이렇게 세 개만 썼잖아 그쵸? 2층에 있는 분들 맨 편하니까 왜? 자신감을 가지고 잘 생겼어 마지카로서 우유 맨 편한 경 amplifier naprawdę 더 더 높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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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쪽에 바깥쪽 그래가지고 잘 풀고가지고 今回もオープニング映像に行く場合にホロロロを流して映像へとつながり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次の動画でお会いしま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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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식의 선배님들의 무대와 리허설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부모님 선생님들도 그렇게 연차가 쌓이고 되게 대선배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리허설 그리고 공연 라이브 때도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저도 제가 동경하는 선배님들이니까 저도 똑같이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에 제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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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앙! 막 오리를 1번 후에 묵을 막이 내리면 뒤를 이렇게 이렇게 1번 후에 묵을 뒷걸음질 치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1, 2, 3 이렇게 이 스테이지에 돌아왔다는 느낌을 그렇게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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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이거? 저기 센터 표시가 있어. 근데 우리 작년에 이건보다 더 넓었더라구요. 우리가 1.5로, 그치? 원래는 충분히 걸어가서 이걸 했었는데 지금은 1.5, 2 정도 됐었던 거 같고, 그치? 에요. 샴페인 나갔어. 에요. 마지크루.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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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공연은 오랜만에 공연이니까요.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아 선배님이 노래를 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 긴장돼요. 걱정입니다. 잘해야 될 텐데요.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1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리허설하는 내내 사실 긴장보다는 오늘 이번에는 기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었고 그리고 1년 동안 조금 더 성장된 저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돼서 리허설하는 내내 즐거운 마음이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오늘 일어나서 몰아가세요 마직 크루 세, 노 마직 크루 수고하십시오 파스 킹&퀸 2, 3, 4 짝짝, 붕, 짝짝, 붕, 짝짝 멤버들 이동할게요 가자 가자 신빙식 가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In my life I gotta be the king Yes I gotta be the king 誰にも邪魔させないから この先何が起こっても Girl you gotta be the queen Girl you gotta be the queen 僕の隣 君が笑う それだけでいいんだ キーリンググリーズ Cause you are the number one Do you like strawberries? While I catch a movie Oh yes me too In stardew キーディブリョンテニーガール Blah blah Do you like chocolate? Is it straight on your lips? Oh yes me too 君だけなんだろう どうなるにか チェンベクシーのマジカロスアカスが スペシャル スペシャルエディションで 帰ってきました ヨーコソ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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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ゲッシャルエディションチャー くばはー イケメンシーミンです はい 最高め You better watch out, boy,不幸は danger Watch out,抑え慣れない衝動 You need to run, I will lose my control You better watch out,胸を焦がさったんだ Watch out,傷つけたくはない You need to run,驚いたく Oh, I got a message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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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心を 君を抱きしめるほど 僕らは傷ついて 心を抱けます 心を抱いて 心を抱いて Coming up day night the shiner girl Gotta move and step and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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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body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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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body Let's go! 이대로 영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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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anna play, whoa 足りない足りない叫ぼうよくで最大限楽しめよう ガチンガチンガチンガチンガチンガチンガチンWe wanna play, whoa ガチン 最後はみんなと一緒にカッチンをいきたいです みなさん準備OK? ガチ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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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ガ 하지만 너무 흥분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소엘 재팬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많은 엑소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를 기다려주셔서 오늘 너무 분명히 잘 마무리했습니다 페이퍼컷이라는 노래가 생각보다 많이 직접 불러보니까 많이 슬프더라고요 굉장히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빨려 들어가는 그런 마성의 노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대 위에서 세 명이 마주보는 씬이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뭐라 그러지 제가 곧 군대를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생들이 저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Mariel아 바tera 슬픈 Bl vardır și 死ぬない大空 切り抜いてよ The paper cuts in my head 光に 照らし出されて儚く壊れそうな The paper cuts in my head 見えるか 夢見た世界が 忙しい 過ぎさっていく 何かが 서로 한 무대에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서로 노래가 노래만 부르고 있을 뿐이지만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는 그것만 하나로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멤버들 모두가 다 오는 감정들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서로가 보내주기 싫고 지금 이대로 싶을 거고 하지만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행복한 추억으로 이렇게 와닿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paper cut 할 때는 저도 모르게 감정이 다른 때보다 고조가 되기도 해요 뭔가 이제 민석이 형 시우민 형이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뭐 잠깐 헤어지는 거지만 그래도 멤버들과의 처음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또 민석이 형 표정이 약간 조금 슬퍼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페이퍼 컷 하다가 이제 브릿지 부분에서 히토리잖아이라는 그 가사 어...와 함께 뭔가 감정이 더 복받쳤던 것 같습니다 히토리잖아 Out of time 離れていても To me 一人じゃない 星のない夜空 切り抜いてごらん The paper cards In my head 光に照らし出されて 儚く壊れそうな The paper cards 今へ見えるか 夢見た未来が おめで ファイティング マジクルが最高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お疲れ様でした 最高 今夜の声 2番目 1番目 1番目 ときの指 2番目 3番目 闇 이번 앨범의 목소리로 이럴 때 쉬는 안 돼 오! 는, 너, 너가 안 돼 그리고... 우리 형 형이 안 돼 뭐, 지도하면 안 돼 woj, 세상에... 태어나 와우 오오 우와 오, 하기전에 씨드로 graduated 오와 실제 격한 감정은 되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으로 혹시 한 번만 더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괜찮은데 조금柔らか한 감정과 감정을 담고 싶어요 그런 격한 감정을 제가 보컬로서 이끌고 싶어서 기억해 놓은 사랑의 은곱 우린 우린 그렇게 심하게 들어와서 조금씩 다시 커져도 될 것 같아요 유아매드 하시는 분이라면 가죠? 아니 아, 네 네 네 괜찮아요 기억을 사랑했던 분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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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바로요. 네.. 합의.. 합의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날 안내해줘 그래가 살고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데려가줘 세상의 끝이라고도 따라갈 테니 우린의 실 나비소녀 무대를 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지극히 엑소에 의해서 만든 무대입니다 날 안내해줘 내 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데려가줘 캣투시 맛있다 시작 어허 슬픈이 엑소에 알아가지 마죠 그나만의 아름다운 나비 감사합니다 다행팀 무대에서 아 이리리에 나갔죠 좋아보입니다 아 행복한 표정을 이렇게 짓게끔 제가 노력을 해서 무대에서 보여주는 뭔가 그 역으로 그 표정을 보면 제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우리 엑소에 여러분들과는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전전 나이 baby 오아소이 난가자 나이 기분이 feeling so happy so happy 決まってるよね 街で見かけたのは 僕に似た誰かさ 答えはだって1人だ girl 끝 you are the number one Do you like strawberry's? Wanna catch a movie? Oh yes me too いつ 다 대원하게でも Any girl problems? Do you like chocolate? Is it sweet on your lips? Oh yes me too 君だけなんだ本当なのに Girl problems 今日も聞いたメッセージ こんな心にも もう逃げられやしない Does my girl problems? 皆さん 今日 本当に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1,2,3 Let's go カチカ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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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みんなもいしよに カチカチ We are the people カチカチ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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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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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의 거래 미묘한 해 줄다리기 숨 쉴 틈 없이 내년에 컴퓨터를 타고 되는 신상 고마워!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우 counted 내일은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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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고생 많았다고 고생 많았다고 너무 너무 고생 많았을 거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정말 멋있네요. 팬들, 다들 이렇게 눈이 막혀주니까 더 좋은 거 같아요. 모두가 아예 고택이 되었고, 정말 좋았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내일은 고맙습니다. 일하나, 난리, 그가 어디서 더 보시고 있나요? 나는 고맙습니다. 아직 시원할 때까지는 말이죠. 나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proxy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고맙습니다. 나는 고맙습니다. 나는 모르게 여러 가지를 흐륵하지 않으면 올 수 없을 것보다. 나는 말이라도 말 negotiations. 마지카루 서커스 파이널! 마지카루 서커스 첸백시 만든 지 얼마나 됐지? 4년 차 17, 18 아, 4년 차네 지금, 4년 차 딱 4년 차, 3년 됐네 데뷔 첸백시로 활동하고 나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네요 엄청 빨리 지나가죠 장난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 장난 아니에요 신기하게 옛날에 이제 시간이 안 갔는데 어른 되고 싶다 백구짱은 일단 보이스가 너무 좋아요 보이스가 너무 좋고요 노래도 잘하고요 웃겨서 좋아요 끼가 많지 끼가 많아 네, 끼가 많고요 재능이 많은 아이인 거 같아요 쇼가 다효 백현이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항상 편하게 만들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재주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백현이만의. 단점은 시끄럽다. 시끄럽다. 장난이 너무 많아서. 말이 많다. 공연 전에 모이다 나간다. 백현이의 장점입니다. 최고죠. 다 함부로 누구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최고의 득점입니다. 저희 시우민이 형은 언제나 열정이 넘쳐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고. 자기 무대나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감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배울 점이 많은 형입니다. 그리고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솔직히 많이 배웠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저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줬죠. 제가 형 옆에 있으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 번에 대해서 제가 확인했을 때, 저희는 한 번에 대해서 다가오겠습니다. 일본의 원수와 함께 받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원수와 함께 받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원수와 함께 받은 것 같습니다. 오우, 아유 렛디? 세에로, MAGIC GROUP! 세에로, 네에로, 네에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만큼 저에게도 그리고 저희, 우리 CBX에게도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던 것 같아요 하피니 나루 제따 오모이 나시대 그로사이 네 다음번에 우리가 또 만나게 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까 꼭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오나지요니 미나상 녹화게 돼 고운토비 샤워져되시다 하여 하여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좀 웃긴 것 같아요 저희는 잠깐, 잠깐, 잠깐 쉬었다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매지컬 서커스 스태프분들 그리고 또 마지쿠르 단사 또 완도 노미나상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어 이제 아까 백현이 말대로 금방이거든요 네 다시 타고 또 나이요 네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제가 뿅 나타납니다 제가 잠시 없는 동안 저희 나머지 멤버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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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지나도 여러분이 사랑해요 저희 챈백씨 멤버들 굉장히 무대를 즐길 줄 알고 또 무대에 대한 무대에 대한 책임감도 강하기 때문에 무대 위해서만큼은 정말 놀 줄 아는 그런 아주 소중한 바람쥐들 같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끼리 오랫동안 친구였던 사이끼리 뭔가 구두로 이렇게 우리 오늘 그룹을 결성하자 해서 뭔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공연을 하는 느낌이었고 서로 배려심이 굉장히 다들 커서 더 편안하고 아주 깜찍발랄한 무대를 더 그래서 보여드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또 싫어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좋아할지도 다 알고 그러다 보니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뤄지고 있으니까 정말 오래된 친구 같은 둘도 없는 친구들 하나의 때 이때모 더 페이퍼컷이 이 마에 히토리잖아 혹시 넌 나의 요저랑 길이 나의 테이토라 웨이! 여사! 페이퍼컷이 이 마에 히토리잖아 이 마에 히토리잖아 다시! 아니요,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